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을 밝히는 행위가 네거티브 공세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입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과 네거티브 공세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발언을 두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12월 20일 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종인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당면한 일들이 막중한데도 정치권은 네거티브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이 정치권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네거티브 전쟁은 이제 그만두자. 그리고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각 후보가 어떤 주장을 내걸고 경쟁할지 몰두해야 한다. 현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고 무엇이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지. 집권 여당 후보를 가진 정당이 대선에서 네거티브만 갖고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 아마도 김종인 씨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시시콜콜한 그런 네거티브 곤락을 제어하기 위해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제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피해를 본 것은 국민의힘의 법률지원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장남과 관련된 성매매와 상습도방 행위 그리고 정려 등을 고발하던 방침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김종인 씨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과 관련된 사안들은 결코 네거티브 공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거티브 공시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것은 성매매 의혹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습적인 도발 의혹들은 그것은 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전형에서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그 어려운 학과를 일반고 성남시 태원고당에 출신이 합격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대학교 최고 학과의 특별전형으로 아무것도 없이 면접과 서류심사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가 이런 의혹과 의심을 가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네거티브 공시로 간주해버리게 되면 야당이 도대체 뭘 갖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은 왜 하는 겁니까? 사실을 밝히는 노력들은 결코 우리가 중단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저쪽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을 밝히는 노력까지 야당이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사회로 총선과 관련된 선거 무결승 문제만 하더라도 아마도 김종인 씨의 눈에는 네거티브 공시로 보일 것입니다. 언모론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단 한 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네거티브 공시라고 보기 때문에 언모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후보는 더 현실적인 그런 안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날 강원도 철원 군부대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장소에서 네거티브 휴전론과 관련해서 대단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이야기는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현실성에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야당 캠프 측이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야성까지 상실해버린다면 포기해버린다면 무엇을 무기로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비판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병호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번 접했겠습니다만 이번 대선 3구 대선은 아주 어려운 게임입니다. 선거판 자체가 아주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울어진 일방적인 한쪽의 유리한 한쪽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여론도 만들 수 있고 여론조사도 만들 수 있고 선거 결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과 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어렵게 어렵게 야당 후보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씨의 행보를 보고 선거가 이미 진작 결정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야당이 투쟁하지 않는 야당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 원로 정치인이 투쟁성으로 정상까지 올라간 과거에 YS가 선거를 맞을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S가 늘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격려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선거에는 자만에 빠지고 방심하는 순간 망조가 들기 시작한다. 숱한 선거판과 그런 정치판을 경험한 일종의 고수가 하는 이야기가 선거는 자만에 빠지고 방심하는 순간 망조가 들기 시작한다. 이거 이제 선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사가 그렇고 사업이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모든 것이 건설적인 긴장감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선거는 자만에 빠지고 방심하는 순간 망조가 들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윤 후보뿐만 아니고 윤 후보 캠프 측 인사들이 깊이 인식해서 좀 잘 싸워서 승리의 그런 원리기관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는